횟설아 횟설아 햇살아 궁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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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뎅 실화! 못됐다. 엄마 이뻐서 그러는 건데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, 궁뎅이? 실화! 궁뎅이 펑펑! 아, 어머나! 어머나! 어머, 우리 햇살이 엄마 물라 그런 거야? 어머나? 어머나? 햇살이 이뻐서 엄마가 궁뎅이 팡팡팡 해주는 건데 엄마 물라 그랬어? 물라 그랬어? 어, 왜 물라 그래? 왜? 왜 물라 그래? 엄마 삐졌어, 너랑 안 놀아. 그림? 눈이 안 보여. 햇살! 너 좀 전에 엄마 물 것처럼 그러더니 또 간식 앞에선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? 너 어쩜 그렇게 지조가 없냐? 너 엄마가 이뻐해줬는데 막 물려고 그랬잖아. 됐어, 안 줄 거야. 우리 그림이 어휴... 우리 근엄하게 우리 그림이 잘 기다렸어. 오늘 햇살이는 엄마... 어? 엄마 물라 그랬어. 엄마 삐졌어. 아니, 요새는 사람만 찌르면서 제가 더 해요. 그래? 우리 햇살이 요즘 왜 그러지? 자! 기다려! 어, 햇살이! 너! 어, 엄마 말 안 듣네. 기다려. 어, 햇살이 요즘 반항하기 시작했어. 나이 먹었다고. 그러면 안 되지. 엄마 물라 그러고. 막 신경질내고. 어, 개껌 기다리지도 않고. 엄마가 어? 개껌 주는데요? 개껌 앞에서는 그렇게 팔랑팔랑거리고. 그럴 수가 있는 거야, 햇살이. 엄마 삐졌어. 엄마 삐졌어. 엄마 쌀이. 하하. 그 와중에 우리 그림이.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기다린다. 햇야. 기다리는 건 언니를 좀 본받아야 돼. 언니는 끈질기게 기다리잖아. 빨리 봐. 나가. 빨리 봐. 에, 이뻐서 봐 준다.